네 그렇습니다. 이제 지금 전화상으로나 문자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바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간주인 재료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 비소용주택 소용주택이 아닌 것들과 예를 들어서 10억에 지금 전세가 있다. 그러면 10억 마이너스 3억을 계산을 하시고요. 여기에다가 60%를 비용처리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17년 기준 연 1.6% 지금 전기예금이자가 1.6%거든요.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. 지금 1.6%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. 이게 간진대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1억 막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전기예금이자 2.7에서 2.8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을 연 간주임대로 이거를 월세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월세나 전세를 하게 되면 월세로 하시면 한 달에 한 166만 원 꼴 정도 되고요. 160에서 17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세로 하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 16억에서 17억 돼요. 근데 지금 전기예금 예산을 하게 되면 이게 한 170, 180만 원 훨씬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세도 21억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전기예금 이자가 이게 지금 달라져버리면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항상 3, 4년 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2.7, 2.8 기준으로 16, 7억 넘지 않게 전세 투자할 거면 월세는 166만 원, 170만 원 넘지 않게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. 왜냐하면 간주임대로에 대한 혜택을 또 봐야 되니까요. 그리고 사실은 계속 해마다 연장되는 법이지만 재고입니다. 3억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라든가 기준에 맞는 것들은 간주임대로 계산해서도 아예 빠져요. 근데 그것은 빠지다가 다시 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간주임대로에 대한 부분이 빠졌을 때 분리가세 들어갔을 때에 대한 부분을 또 준비를 해놔야 돼요. 미리.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선만 투자를 좀 해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방송 관계상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.